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최근 내전이나 정치 분쟁으로 혼란을 겪고 있는 국가들에서 현지 기독교인들이 테러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에서 더 이상의 피해를 막고 평화를 되찾기 위한 세계교회의 기도와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곽영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이집트에서 무한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이 군부에 의해 강제 축출된 후 현지 기독교인들을 향한 테러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슬람 체력을 지지 기반으로 했던 무르시 대통령이 물러나자 이에 대한 보복 공격이 심해지면서 기독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8월에는 이집트 카이로 근교 교회를 향해 괴한들이 마구 총을 쏘고 달아나 주일 학교를 마치고 나오던 10살 소녀가 사망하고 수십 명의 기독교인들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현장을 목격한 이들은 외신을 통해 총기를 난사한 이들이 무르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과격 이슬람 단체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과도 정부를 장악한 이집트 군부가 무슬림 형제단 시위대를 유혈 진압한 8월 14일 이후 기독교 가정과 교회, 사업장을 향한 공격이 더 늘어나 며칠 동안 수십여 곳이 피해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집트의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약 10%인 8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 파키스탄에서도 지난 23일 교회를 향한 자살 폭탄 테러로 80여 명이 숨지고 140여 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 탈레반은 이날 공격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으며 미국이 무인기 공격을 중단하지 않으면 테러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의 기독교인은 1억 9천만 인구 가운데 1.6%인 300만 명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이밖에 2년 6개월이 넘도록 내전을 지속하고 있는 시리아와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에서도 최근 기독교인들에 대한 테러가 일어나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는 기독교에 대한 잇단 테러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기도와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WCC 세계교회 협의회 울라프 총무는 이집트에서 벌어진 기독교인 보복 공격에 대해 유감을 전하고 이집트 정의의 회복과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해달라고 세계교회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이집트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는 초교파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며 종교 지도자 연대에 WCC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파키스탄 교회 테러에 대해서도 파키스탄 정부가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촉구하고 WCC도 파키스탄 크리스천 사회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내전 종식을 위해 국제사회에 평화적인 정치 해법을 요청하는 한편 세계교회가 기도로 지원할 것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종교적, 정치적 분쟁이 일어난 세계 여러 곳에서 기독교인들을 향한 공격도 늘고 있습니다. 세계교회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한국교회 역시 관심을 기울이고 동참하는 일이 필요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곽영신입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도 제9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인천 성신교회 박동일 목사를 신임 총회장에 선출했습니다. 박 신임 총회장은 WCC 총회 준비와 총회 이후 도출될 선교적 과제를 어떻게 구현할지 깊이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화수 기자입니다. 한국기독교 장로회 제98회 정기총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새로워지는 교회를 주제로 군산 성광교회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기장총회는 첫날 회물을 통해 현 부총회장인 인천성신교회 박동일 목사를 총대 전원 기립박수로 신임 총회장에 선출했습니다. 박 신임 총회장은 추임사를 통해 불과 한 달이 앞으로 다가온 세계 기독교인의 축제 WCC 총회 준비에 역점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총회장은 양극화와 이데올로기의 갈등, 정치사회의 혼란 속에 교회마저 개혁정신을 잃고 있다며, 이번 WCC 총회를 통해 도출될 생명, 정의, 평화의 선교적 과제가 어떻게 각 영역에 적용될지 깊이 연구하면서 실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정의, 평화, 생명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주제이기에 우리는 가식적이지 않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이번 WCC의 10차 총회를 맞이할 수 있도록 있다고 하는 것을 자부합니다. 관심을 모았던 목사 부총회장에는 대구성삼교회 황용대 목사가, 장로 부총회장에는 5선 국회의원이자 농림부 장관, 국가조찬기도회장 등을 역임한 강진읍교회 김영진 장로가 선출됐습니다. 한편 기장총회는 총회사나 한신대학교의 교비유용에 대해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7월 발표된 교과부 교비유용대학 명단에 한신대학교가 포함된 데 따른 것으로 총대들은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법인 허영길 이사장은 교직원들의 연금을 부담하는 과정에서 법인의 재정 부족으로 교비 일부가 지출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일부 총대들은 학교재단의 운영 미숙을 지적하기도 했으며, 종합대학을 포기하고 신학전문대학으로 전문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최수일 총장의 재인준 투표에서는 총대 535명 중 422명의 지지를 얻어 재임에 성공했습니다. 최 총장은 교비유용 문제를 포함해 학교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을 펼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예장통합총회에 이어 기장총회에서도 목회 세습 방지법이 허니안으로 상정됐습니다. 부모가 단임 목사로 있거나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를 연속해 단임 목사로 파송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당초 기장총회에서는 농어촌교회나 미자립교회 목회자 청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며 1년간 연구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지난해 기독교대양감기회에 이어 올해 예장 통합총회까지 결의하자 총회 내에서도 법을 재정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양성평등위원회가 허니안 여성 할당제도 주목되는 허니안입니다. 교단의 모든 기관은 의무적으로 30% 이상을 여성의 할당에 양성평등지수를 높여달라는 내용입니다. 이 밖에 서대문 선교회관 부지를 한국기독교 역사문화관으로 건립하는 건과 향린동산 관련 고소고발자에 대한 대책 마련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기장총회는 27일까지 회물을 진행하고 폐회합니다. KC 채널 뉴스 양호수입니다. 대한민국 교장로의 합동 정기총회가 제자교회 교인들의 총회장 점거 농성으로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총회가 제자교회의 소속 노회를 교인들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 것인데, 당회 측 교인들이 철회를 요구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기총회 나흘째 오전 회무에서 제자교회 소속 확인을 위한 수습위원회는 객관적인 법적 근거에 의해 제자교회의 소속은 한선호회임을 확인한다고 보고했지만 총대들은 거부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대신 총대들은 제자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한선호회와 서한선호회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고 결의해 사실상 교회의 분립을 유도했습니다. 이에 당회 측 교인 100여 명이 총회장에 난입해 총회 단상을 점거했으며 이후 회모 일정에 큰 차질을 빚었습니다. 교인들은 8개월에 걸친 수습위원회 조사와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이 제자교회가 한선호회 소속임을 밝히고 있다며 총회가 교회를 분열하도록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안명환 총회장은 오후 2시까지에 이어 다시 저녁 7시 반까지 정회를 선언했으며 총회 임한 5인을 선정해 24시간 이후 재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겠다고 발언한 후 퇴장했습니다. 한편 서울 목동 제자교회는 정삼지 전 담임목사의 배임 횡령과 관련해 정 목사를 지지하는 비대위 측과 반대하는 당회 측으로 나뉘어 수년째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우리나라의 결핵 퇴치에 앞장섰던 셔우드홀 선교사와 우리나라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웰본 선교사의 유품이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 선교기념관에서 이곳에 안장된 선교사 후손들을 초청해 추모 예배를 드리고 유품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셔우드홀 선교사의 외손자 클리포드 킹씨는 왕진 가방과 청진기, 해주의 교역자들이 보낸 감사 편지 등 셔우드홀 선교사가 한국과 인도에서 활동할 때 썼던 유품을 기증했습니다. 1900년부터 원주, 안동, 대구 등지에서 복음을 전한 웰본 선교사의 손녀 프리실라 웰본 씨는 결혼증서와 결혼사진, 선교수첩, 성경, 여권, 남학신 등 웰본 선교사의 유품을 기증했습니다. 한편 셔우드홀 선교사는 우리나라 결핵 퇴치에 크게 기여한 인물로써 1928년 우리나라 최초의 결핵 요양소인 구세 요양원을 세우고 결핵 퇴치 운동을 위해 크리스마스 씨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팔레스타인과 한국 기독교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 그리고 대한 성지 순례를 위해 한국 에이티즈 대한여행그룹이 창립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 YMCA 전국연맹, 한국 YWCA 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팔레스타인 평화 한국 그리스도인 네트워크는 이 같은 계획을 밝히고 한국 에이티즈가 팔레스타인의 평화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트워크는 팔레스타인을 향한 대한성지 순례가 일종의 공정여행이라며 팔레스타인의 현실에 대해 이해하고 현지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에이티즈는 더블리시스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 기간 중에 창립될 예정이며 창립 예배는 팔레스타인 기독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 에큐메니컬 운동 그룹의 팔레스타인 평화운동 지도자들이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편 팔레스타인 평화 한국 그리스도인 네트워크는 다음 달 1일 기독교회관에서 한국 에이티즈 창립추진위원회 평화 예배와 발기인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국의 한 대북고호단체가 북한의 고아들을 위해 식량을 보내고 향후에는 의료용품과 옷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한 슈나이더 국제 어린이재단은 북한의 평성과 황주, 온천 지역에 쌀과 콩 등의 곡물을 보냈으며 식량은 고아원 3곳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북한으로 보내진 곡물은 63만 끼 분량의 쌀과 콩으로 중국 상하이 로타리클럽과 함께 2만 달러를 들여 마련했으며 고아원 3곳의 어린이 2,200명이 5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단의 아서 한 대표는 고아원 아이들에게 1년 동안 매일 최소 2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북한 당국과 협의를 거쳐 내년에는 고아원 1곳을 더 지원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표는 또 내년에는 아이들을 위해 의료품과 옷을 보낼 것이라며 관심과 후원을 요청했습니다. 한국구세군사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설립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한국구세군은 지난 25일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로부터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 설립계획 승인을 받았다며 1910년 개교 이래 오로지 구세군사관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에서 이제는 세계선교를 위한 발판으로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으로 개편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구세군은 또 이제는 교육부 정식 석박사 학위 수요를 통해 구세군의 내실 있는 사역이 가능하게 됐다며 설립계획 승인에 따른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구세군사관대학원대학교는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에 건립될 예정이며 오는 2014년 9월 1일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학교는 또 개교와 함께 목회신학과와 기독교 학과를 신설해 입학 정원 40명 규모의 학생들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오는 10월 30일 부산 백스코에서 개최되는 WCC 세계교협의회 제10차 총회 한국 참가자 신청이 9월 30일 마감됩니다. WCC 총회 한국준비위원회는 총회 참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해야 하며 현장 등록은 불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목회자와 신학자,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 지난 6월 창립한 예술목회연구원이 가을학기 강좌를 개설합니다. 영성신학과 영성수련, 성서와 예술을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강좌는 11월 21일까지 총 8주에 걸쳐 신촌 성결교회에서 열립니다. 한국교회 환경연구소와 기독교 환경운동연합이 다음 달 14일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서 WCC 세계교협의회 제10차 부산통회 주재 심화를 위한 생태부문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워크숍에서는 WCC 중앙위원 박성원 교수와 호남신대 강성열 교수가 주재발제를 맡을 예정입니다. 기독교 통일학회가 오는 28일 서초동 산정연 교회에서 제13회 학술포럼 멘사토크를 진행합니다. DMZ 세계평화공원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는 통일연구원 손기홍 박사, 외신대 이동영 교수 등이 발제자로 참여할 예정이며 발제 후에는 자유로운 토크 콘서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날씨입니다.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11도까지 떨어지면서 오늘보다 더욱 두툼한 옷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말까지 대체로 맑고 비교적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대전 10도, 서울은 11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부산 2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가는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를 읽겠습니다. 주간날씨입니다. 토요일까지는 맑은 날씨가 계속되다 오는 주일과 월요일 사이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가을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